그래서 진포폭출에서 이제 발표한 발자신 분들에 대해서 지루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지루를 하는 가운데 보다 더 객관적 지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. 5시 45분에 시작해서 일단 6시 15분까지 저희가 볼 6시까지인데 세 분이 발자한 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기를 해결해서 6시 15분까지 연장해 보겠습니다. 5분 쉬는 동안에 뒤에 회사가 종류와 마련되었으니까 지루할 내용을 쓰시면 작성해서 복수해 주시면 좋겠고요.